eh 조금만 더! 조금만 더! 오늘은 배그 말고 이 게임을 조금 해보고 재미없으면은 바로 때려치고 배그 좀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유튜브에서 보자마자 하고 싶어서 유튜브에서 보자마자 와 재밌겠다 이게 어떤 게임이냐면은 사볼로 순복 혹시라는 거랑 대바대랑 섞여가지고 약간 재밌는 거면 합친 느낌? 공포.. 게임 아닌데 내가 하면 공포 게임이 될 것 같긴 해 일단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주자면 살인마 한 명이랑 사람 네 명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은 기계를 고쳐야 되는데 기계를 고치면 문이 열리고 살인마는 기계를 부시면서 기계를 시간 안에 못 고치게 해야 돼 대바대보다는 조금 밝은 분위기고 좀 웃길 수도 있어 웃기일 수도 있고 공포게임일 수도 있고 나는 사실 공포게임이라고 안 느껴지더라고 근데 재밌더라고 일단 생초짜로 해보고 싶어 코코도 같이 해보려고 왔네요 재보게임에 대해서 아니 난 왜 이렇게 오늘 딱 똑똑하냐 야 오늘따라 이거 왜 이렇게 굴러갈 것처럼 생겼냐 등이 등이 이거 맞냐? 내가 소리 너무 많이 줄였나? 됐다 나 이거 할래 예뻐 난 왜 이렇게 까만 머리가 예쁘지? 이건 촬영해보고 할 수 있는 캐릭이었구나 포롱머신 5개 이거 어떻게... 아 클릭하면 되는구나 아 이거 저거 좀 더 작은 걸로 바꿔 나 잘 굴러다녀 나 너무 어색한데? 나 너무 어색한데? 저기 서 있으면 안되지 내가 여기 자빠오면 구해주자 어때? 아 저기다 갖다놨네 기다려 내가 구해주러 갈게 어떻게 풀지? 잠깐만 어떻게 풀지? 어떡하지 내가 구해주려고 했는데 놀리는 거 아닌데 키를 모르겠다 미안 변신에 안 풀려 변신 푸는 키가 없다 풀릴? 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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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하하 왔어 나 걸렸나? 나 걸렸나? 나 걸렸나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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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하기 개무섭다 얘 너무 오래 걸렸네 어마이구 어떡해 얘 너무 오래 걸렸네 얘 너무 오래 걸렸네 어마이구 어떡해 왜 이렇게 뒤쪽 차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사람인 줄 알았더니 꼼짝거리 탈출하기 멀어서 가능할 수 있어 탈출 탈출 아직 첫판이라 그래 이거 X키로 도움 요청하기 뿡 왼쪽이 나 뭘로 변신하지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누르고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조금 이따가 좀 멀리 있는 건가 안전이라 너무 큰 걸 바라시는 것 같은데요 됐다 쓰레기 봉지 괜찮은데 뭐야 나 쓰레기로 변신한 거야 나 쓰레기로 변신한 거야 안전이라 너무 큰 걸 바라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이거 구매하는 거야 이거 구매하는 거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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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린 것 같은데 뭐 저 안 구해주고 나가도 되는 거지 왜 왜 여는 것도 오래 걸려? 도와달라고? 싫어 열린 게 아니야? 아 내가 안 열고 있었어 나 죽었어? 나 죽었어? 나 그냥 부해 죽고 하라고 할 거야 애들 너무 잘한다 와 막 놀리면서 나갔는데? 나 이게 싫어 수라 불쌍해 아 너무 불쌍하다 나 저래서 술래 안 하는 거야 사람들 놀리잖아 아니 고인몰들 진짜 처음에는 하추 모를 때는 무조건 사람들이랑 같이 묻어갈 수 있는 걸로 해야 돼 사리부 사이쿤 사이쿤 나가자 큐 나 왔다 어디 갔어? 먹어쳐 아 나 술래하기 싫어 아 내 눈 아 씨 내 눈 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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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졸라 빨라 이거 어떻게 잡아?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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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잡혀 너무 빠르잖아 핏이 왜 이렇게 많은데 아 왜 나와서 왜 넘어갈래 아 개빡쳐 어떡하지 나 이거 너무 술라 그지 누가 나한테 술라 하라 그랬어 너지 고인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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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럴까봐 원래 처음에 할 땐 술래 안하는 건데 안 잡았다 아 잡았다 뒤졌어 이 자식 지킨다 이제 그냥 부시기만 해 포기 아 얘네 이불로 도망 안가고 이러는 것 같아 나 초본 거 알아가지고 얘네가 잘해 얘네는 좀 못하고 있으라고 이리 와 내려가겠어 술래가 너무 안쎄 보인다 앉아있어 쟤는 내가 따라가도 못 잡더라 구해줬나 나 이럴 줄 알았다 졌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얘 아니었던 것 같아 재밌다 개빡쳐 어떡하지 나 이거 너무 설렁이 싫어 아 얘 얘 너무 잘해 아 내 앞에 막 지나다니 아 내 눈 어디갔어 아 너무 고였어 이리와 이리와 내 친구도 다 탈출했지 예 예 예 아 나 졌어 근데 아 술래 재미없어 여러분들 꼭 술래는 하실게 마시기 바랍니다 술래에서 인성질 당해 아 목소리 왜 이래 목소리 같다 자연스러워 가구야 재정 고쳐봐 나 안걸렸어 나 안걸렸다 나 안걸렸어 나 안걸렸어 내가 구해줄게 이따가 나도 갚아줘 이거 바퀴가 좋더라 바퀴로 바퀴로 바라니까 엄청 빨리 도망가져 또 구해주러 가야돼 또 구해주러 가야돼 또 구해주러 가야돼 자꾸 잡히네 쟤는 쟤는 나보다 더 못한다 알고 보면 우리 봐 시청자 아냐 기다려 내가 구해주러 갈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좀 가는데 좀 걸려 커가지고 짜잔 고맙지 너무 오래 고쳤나 대박 너무 오래 고쳤나 괜찮아 아아 아아 안 들어가져 아이고 사람은 적었어 아아 살려줘 살려줘 살려주세요 아 뭔가 수상하더라든지 걸어오는게 너무 잘 안 들어가 흐으으음 하하 아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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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 잘한다 그치 아 잘한다 혹시 하하 스티 하하 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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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4,2,2,2,1 뽀얀인 감사합니다 뽀얀인 감사합니다 뽀로롱 2번,2번,2번 2번 왜 안 쪄지지? 1평 달려 더 술래 같지? 아 걸렸다! 아 걸렸다! 어떻게 알았어 방불이냐? 어떻게 알았어 완전 자연스러운데 어떻게 알았어 말도 안 돼 도망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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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도망쳐 얘들아 나 시간 끌테니까 너네가 다 고쳐! 아 도망쳐! 아 쫓아오고 싶어 아직까지 조금만 더! 조금만 더! 와 나만 나만 쫓아오는 나 죽었냐? 나 피해 없어서 죽었다 나 이번 잘했는데 내가 시간 다 끌어졌는데 피가 없어 저거 술랄걸? 너 걸렸을걸? 미친데 쫓아오는데? 미친데 쫓아오는데? 오 문 닫는구나 우와 뭐야 방금 이거 고인물 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이거 혼자 나가면 안되지 않아? 두명은 탈출해야 되지 않나? 열어놓고 구해올라그러나? 두명은 탈출해야 걸렸다 점프 잘한다 와 문 닫기까지 이 사람이 진짜 잘한다 나도 이 사람이 두번에도 구해줬어 와 그냥 지나가는데? 뒤로 걸어기까지 와 안되메다 이거 허리 편집자님이랑 매니저님 3명 해야지 두번째 날씨가 이끌어 너무 힘들어 그저 그렇게 흐어내면 혹시 부끄러워 그냥 뭐 할래